그러니 내가 내 마음 정리 잘하고 내 생각 정리 잘해줘야 돼. 집 나가실 때 5장 6벌 냉장고에 잠깐 보관하시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생각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갈 거고 생각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하겠지. 그렇게 속이 타고 마음이 상할 일.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겨.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예입니다. 이번 시간에 원숭이띠 6월 7월 8월 6, 7, 8월 원숭이띠 뭔지 모르게 인상 찌푸릴 일이 많을 것 같아. 6, 7, 8월에 기분이 상한다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 거야. 그렇지 내가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톱이었고 어떤 데 자리에서도 내가 일등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무시하거나 따시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질 수 있어 6, 7, 8월달. 그러니 내가 내 마음 정리 잘하고 내 생각 정리 잘해줘야 돼.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집 나가실 때 오장육벌을 냉장고에 잠깐 보관하시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오장육벌을 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나갈 땐 좀 나가고 들어와서 다시 또 오장육벌 넣어놓고 이래야지 이거 갖고 나가면 썩어서 안 돼. 이거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 속만 문들어줘. 6, 7, 8월은 내 오장육벌을 냉장고에 보관을 조금 한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삼재잖아요. 하반기 들어가면서 약간 좀 머리 아플 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머리에도 아프지만 그 하반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벌써 꼴까닥 한다니까. 내가 내 복장에 내가 너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 멘탈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갈 거고 생각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오장육벌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다. 그치? 오장육벌을 꺼내서 놓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지만 진짜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속이 타고 마음이 상할 일.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겨. 왜냐하면 사람이랑 기분이 상하면 감정기복이 심해져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그렇지. 정말. 소위 뚜껑이 날아간다고 하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막 나오네. 뚜껑이 많이 날아가보셨나 봐요. 시기가 그래. 올해 원숭이띠들이 뚜껑이 조금 날아간다 이러면 이 뚜껑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안 날아가려면 오장육벌을 냉장고에 넣고 보관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꺼내서 넣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속이 타고 애가 탄다는 소리야. 자 그럼 원숭이띠분들한테 6, 7, 8을 진짜 꾹꾹 잘 누르시라고 선생님이 진짜 한 말씀 꼭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6, 7, 8월 달에 꾹꾹 참으면 병돼. 그렇잖아요? 참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마음을 비워. 비울 수 없잖아. 그치? 마음 비우는 게 쉽게 비워지나? 나도 안 비워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멘탈, 내 생각. 이거 이렇게 구독하시면서 혼자 슬쩍 웃으면서 아 그래 맞아. 오장육벌 집에 두고 오라 그랬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잠깐. 뚜껑 잘 붙였고. 그치? 그러면 잠깐 어떤 생각이 들겠어? 잠깐 웃음이 나오면서 기분이 조금 틀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6, 7, 8월 달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장육벌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내가 이렇게 내 애가 타고 속이 타는 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숴야 돼. 삼재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당 초록신여였습니다.